네,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시면은 또 시장 얘기 나누시면서 또 시장 전체적인 틀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 전략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우선이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이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지금 반도체 다시 벼치드는가요? 올랄라 제조님 반갑습니다. 오늘 반도체 오후장에 좋았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 신청 많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저 PBR 붐 불면서 급등했었는데 그랬다가 또 약간 주춤합니다. 이쪽으로도 신청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종목 진단해 드릴 텐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센스 25,000원에 20%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약 20% 조금 안 되게, 10% 조금 넘게네요.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비중은 2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파지 못했어요. 어매도 못했는데 다시 그쪽 3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손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작년 말쯤에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기회를 일단은 한 번 좀 놓친 것 같은데 마음속의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3만 원. 저희가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원래 마음속의 고점, 마음속에 받던 그 금액이 목표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좀 마음, 마뜩차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도 손실 구간으로 수익받다 손실로 돌아서면 더 아쉬움이 큰데 과연 이분 다시금 또 3만 원을 볼 수 있을까요? 아이센스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에서 가장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면 대표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회사는 아이센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회사는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센스에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CGM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아이센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아마 신제품이 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반응이 좀 좋아지면서 이게 캡팩스도 늘러가고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단계 중에 하나고 사실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가 반응이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2021년도가 실적의 피크였는데요. 2021년도가 매출액이 2300억에 영업이 348억에 이익률이 거의 15%가 나왔어요. 영업이 이익률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영업이 이익률이 7%로 깨졌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 아직 4분의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예상 영업이 이익률은 5%입니다. 결국은 2021년도에 피크아웃을 찍고 2022년도 역성장 올해까지 역성장 기조고 그리고 내년까지 역성장 기조의 실적이고 올해부터는 탑라인선에서는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연유에서는 있는지는 뜯어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설비 투자가 일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진율이 좀 깎아 먹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캐펙스 증설 내지는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작년까지는 비용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헬스케어와 아이센스가 같이 딜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스타라는 플랫폼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에 파스타 반응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아이센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 작년에 주가를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을 듣기 이전에 작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혈당을 측정하지 않아도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이센스랑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테마가 일부 형성이 됐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사실은 실적이 꺾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 시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성공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예상치 기준으로는 매출액 3,200억의 영업이 273억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멀티플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24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상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님 비중 20% 여기서 한 5% 내지 10% 이내까지는 비중 확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2만 원대에 내려오시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추가 매수 구간은 2만 원, 손절 나위는 1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방금 전에 영업이익이랑 그건 시장의 컨센서스 보신 거죠? 영업이익 기준 올해 270억 말씀해 주신 거예요. 273억.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회사 측의 전망이 올해 영업이익 160억 하겠다라는 지금 공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회사에서 160억 얘기한 거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회사에서? 네. 뭐 주가를 완전하게 끌어올리려는 회사 측의 내용이 아니라면 보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FN 가이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60억을 얘기를 한 거면 그래도 시장 분위기상 봤을 때는 크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별반 차이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헬스케어 업종들이 과거에 히스토리컬하게 PER를 얼마나 받았냐라고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28배는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선이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말씀드렸던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보세요. 이렇게 아이센스 봐 드렸습니다.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서는 돈이 나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 성장통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좀 부침 그리고 또 실적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아니라면은 꾸준히 가져가셔서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아이센스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로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조조하리님도 출첵하셨고요. 또 저평가님, 준호님 이렇게 글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월천땡님도 종목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럼 게시판에서 한 종목 한번 볼까요? 정낙엽님이 일찌감치 올려주셨고요. 반도체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 꼽아봤습니다. 엑시콘이고요. 이 종목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창 CXL이었나요? 엑시콘이 후발 주자로 새로운 키워드 생길 때 그때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18,9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은 9%입니다.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갑작스럽게 좀 꺾인 엑시콘이었는데 오늘 짱 몇 거래일 만인가요? 지금 9 거래일이네요. 9 거래일 만에 일단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6% 정도 오르면서 16,000원대는 회복이 됐는데 2만 원 넘었던 종목이라서 과연 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등 시의 매도 전략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는 반등 시의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SSC 테스터,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로 검사 장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도 어떤 연유 있는지 변동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런 온디바이스 AI랑 관련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된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검사 장비 쪽 특히 후공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리노공업이나 ISC나 이런 오키스전사 이런 주식들처럼 패키징 테스트 공정하고 있는 그런 회사냐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은 아니고요. 이 회사는 검사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품 내지는 이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SSC 테스터 같은 경우가 매출의 5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번인 테스터 42%, 메모리 테스터가 같이 합산하면 42%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객사 쪽에 물량 대응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분기, 2분기 보면 1분기 영업이 20억, 2분기 54억, 3분기 마이너스 14억 올해 지금 4분기 시적 발표 아직 안 했지만 많은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꺾이더라도 탑라인에서의 성장이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C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익률이 꺾이더라도 탑라인이 유지가 되면 그런 주식은 끌고 갈 만화해요.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탑라인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익률도 꺾였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업황이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 장비 쪽에서는 SSD 쪽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시 매도 하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0일 선 깨지는 구간인 13,8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22일 선 터치 구간은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반등 나온 이런 비슷한 차트 모양의 반도체주들이 많은데 그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은 전략을 달리 가져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시 매도 전략 대체적으로 좀 유효한가요? 그게 이제 회사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보통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올라왔었던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반도체 화두가 AI였거든요. 그런데 그 AI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 보면은 성장 안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같이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이쪽 한쪽으로 솔리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좀 약간 분별을 하면서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레거시 전통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오늘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반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좀 매매를 해보셔도 될 만한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섹터든지 간에 대체로 공통적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분들 안전판이 적어도 있는 종목분들은 다시 봐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 꿈을 먹고 성장성만 바라보고 올라갔던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엑시콘도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라인이고요. 여기가 이탈한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반등 목표치는 18,000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18,900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반등 나오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라겸님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진단 감사합니다. 바로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좀 앞으로 반등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빠져나오는 전략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쪽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세요. 지금 하이닉스, 하나 마이크론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조조하리님은 오늘 물타면 매수가 올런지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써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종목 신청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좀 전화가 와가지고요. 저희 전화 먼저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도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 신청이 좀 많습니다. 파도 얼마에 사셨어요? 예 24,000원은 10%입니다. 24,000원은 10%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안 좋은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잘라야 될지 아니면 좀 가져가야 될지 추가면서도 좀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그 파도가 상장하고 나서 한번 안 좋은 뉴스가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 전에 사셨어요? 아 그 전에는 못 사셨겠군요 가격이. 그 이후에 언제쯤 사신 거세요? 1월 달에 사왔습니다. 1월에. 그러면 노이즈 있었던 거는 알고 사셨네요? 아니 사고 나니까 노이즈가 너무 사왔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은 다 열어주셨고 추가면서도 가능하고 손절을 해야 될지 더 가져가 봐야 될지. 혹시 반도체주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 뭐 cns 반도체도 같이 판되고 자율주행 만명천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납부가 돼서 기술적으로 반도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야 되겠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상의 방법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파두를 1월쯤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대와는 다르게 이 종목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 반도체 반등 탄력에 비해서 사실 이 종목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강부압 정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파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장님. 파두가 사실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게 기술층 내 상장을 한 회사고 사실 나름 AI 데이터센터 내 관련된 종목에서는 대장주격으로도 분류일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층 내 상장을 했다고 투자자들이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독원에서 기술층 내 상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회사들이 상장 커트가 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스펙 상장하고 있는 애들도 조금은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꽤 매매도 많이 하시고 시장 대행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XT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내일은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에요. 금액이 주스로는 93만 주 정도가 보호 예수가 내일 풀리는 데 아마 당장 물량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매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루 거래량이 28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한창 거래가 많이 있을 때는 거의 하루 거래량이 1200만 주까지 나오는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간에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반도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내년에 금리이나 풀리고 유동성 풀릴 거니까 성장 나오는 애들 좀 애매 붙여서 진행해봐도 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어요. 그 정설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그런 관련주들이 다 묶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 타서 사실 시가총액 천억대에서 거의 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두 같은 경우는 분기분기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오기 전 가격인 3만 5천원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시장이 이 파두라는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고객사 관련된 부분들도 좀 수주 관련된 수주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나올 껀덕지도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만 6천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저점 구간인 1만 6천 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아쉬운 진단인데 일단은 좀 반등하면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전략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물량만 일단은 반등하면 그래도 반등 목표치 2만 6천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등 꼭 놓치지 마시고 이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두 파드렸습니다. 안 본 사이에 파두도 다시금 또 고개를 숙이면서 직전소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어려운데 그래서 많이 좀 못 챙겨봤던 종목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좀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질문이 상당히 좀 많으시네요. 미리미리 현금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도 매수 문의 들어오고요. SK 스퀘어라든지 이렇게 종목 고민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빠지니까 사고 싶으시다고 HL만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밀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종목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관심이 커지는 여러모로 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 듯합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요. 무훈님 요즘에 자주 또 인상적인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이수화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14,183원입니다. 비중은 20% 이제 물타기도 지치네요 하셨는데 한 번에 사신 게 아닌가 봐요. 지금 꾸준히 좀 사셔가지고 매수당가는 14,000원대 초반으로 맞춰 놓으셨는데 반등을 오늘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원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훈님 보고 계시죠. 오늘 장중에 원금 회복하고 살짝 수익권 왔었는데 그때는 주문을 안 걸어두셨나 봐요. 일단은 오늘 좀 반등 움직임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하면 잘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오늘 강세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수화학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 같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수화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회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인적 분할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화학을 매수하셨다면 이수화학은 사실은 가지고 있을 만한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화학 케미칼 부분 쪽에서 일부 벤젠 사업하고 일부 나오고 있는 게 LAB, BAB 이게 결국은 다 벤젠 사업인데요. 석유화학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수 건설 및 이수 앱 지수 지분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딱히 매력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올라간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고체 배털 전지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수화학은 사실은 별개의 논 외의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등 나오실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1만 4,490원인데 매수가가 1만 4,183원이시면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오셨을 텐데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목표 가격으로 그냥 제시를 해드리고요. 3절 라인은 1만 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은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좀 원금 근처에서 주문을 걸어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조금 남된다. 이렇게 또 지문상 차장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사신 가격, 원금 회복하면 이 종목은 빠져나오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때문에 사셨다면 이 종목은 사실은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진단도 같이 드립니다. 손절 라인 1만 1,900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들고 계신 종목이 오르면 기분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 더 반등 탄력 나오기를, 이어가기를 저도 함께 좀 기원을 할게요. 아, 무후님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기다리셨다고 맞습니다. 고생 한창 하다가 지금 지쳤다고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원금 회복하고 약간 더 욕심이 생기는 그 찰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정리를 하는 미덕 이런 게 또 주식 투자자분들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라벤더님 오셨네요.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님도 종목 신청해주셨는데 큐라클, 저도 오늘 상한가를 딱 하길래 저희 진단해드렸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잘 대응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개장 중계를 했습니다. 수익 잘 내고 나오셨다고 흔들리면 안 되니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잘 대응해주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한풀 좀 꺾이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죠. SL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L도 바닥에서는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네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한 6개월 넘어들고 계셨네요. 여름쯤에 사신 가격으로 보입니다. 4만 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앞서서 닷새 사거래일이네요. 닷새는 아니고 나흘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짱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은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메울 수 있을지 그리고 SL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진단 신청이 올라오는데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 조금 꺾인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이거는 회사의 본업적인 부분들이랑 시장의 어떤 분위기랑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죠? 이게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5일의 주가 상승은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올라간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보통은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하고 있는 건 벤치마크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SL이 대표적인 그런 저 PBR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회사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3배도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 단순해요.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올라갔고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밀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플러스 마감돼서 음복 마감되기는 했지만 기아가 많이 밀렸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마감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SL은 올해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부품회사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SL 같은 회사는 조금 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주식을 1년 이상 들고 가기가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체질적인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현대기아차만 납품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뜯어보면 많이 나와야 3%거든요. 매출단은 조단인데 영업이익률이 2%, 3% 이래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은 조단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거는 대부분이 현대기아차에만 납품을 했는데 이번 올해 SL 실적을 한번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1년 내내 해보신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익률이 5%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XL은 이 상태에서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해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4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4배 올라와도 그 누가 이 주식을 비싸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올해 아직 연간 실적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4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3,900억 보입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예상치가 5조 3천억에 영업이익 4,300억 보거든요. 그러면 미주 물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GM 내지 포드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높은 고마진의 LED 램프를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멀티풀 높게 주셔도 드려도 괜찮은 주식이다. 근데 다만 선행돼야 할 기준은 완성차들의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멀티풀 확장에서도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이 아직까지 여전히 실적과는 무관하게도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 주가는 SL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좀 넓게 제시해드려서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추가 매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의 한 10% 이상은 추가 매수해보셔도 될 것 같아서 추가 매수 라인은 3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 종목 좀 관심 갖고 보셨었나 봐요. 여전히 싸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되게 딥하게 보지는 않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SL입니다. 일단은 싸고 그리고 또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은 멀리 보입니다. 시청자님은 4만 원대 초반이고 현재 주가가 3만 원대 초반이니까 멀어 보이지만은 충분히 또 저력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진단 결과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한 10% 정도 더 가능하고요. 3만 2천 원 정도 오면은 조금 더 사보셔도 되겠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4만 5천 원으로 설정해드렸으니까 한번 이 진단 참고해보셔서 답을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쇼핑. 아 롯데쇼핑. 얼마에 사셨어요? 아이고 이거 5년 됐어요. 5년이요? 그럼 얼마인가요? 10 얼마네요? 14만 4천 원. 14만 4천 원. 5년 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15%. 15% 시청자님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추가 매수 한다든지 분할 매도 한다든지. 아이고 저요. 19만 5천 원에서 물타기 해갖고 그래됐어요. 아 그러면 롯데쇼핑하고 2년이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아이고 시청자님. 근데 약간... 지금 금방 시작해갖고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물타기 하면 될까요? 요새 조금씩 올라가네. 추가 매수를 오히려 고민을 하면 했지 손절은 전혀 싫으신 거죠? 아니 될 수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갖고. 그렇죠. 맞습니다. 시청자님 다음부터는 조금만 손실 나도 미리미리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저희가 좀 일찍 받을게요. 롯데쇼핑입니다. 진단 좀 도와드릴게요. 14만 4천 원에 사셔가지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일단은 거의 20만 원 선 금방에 사셨다가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춘 게 14만 4천 원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롯데쇼핑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에셀이나 비슷하게도 저피비아 종목들 관련돼서 약간의 테마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는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는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회사들을 육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업이 되냐 밸류다운이 되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롯데쇼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그룹 계열사의 쇼핑 인프라 자유의사들 다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국내 백화점, 해외 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컬처웍스, 유니클로 자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매년 인수했었던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영업권 상각을 매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롯데쇼핑의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롯데쇼핑이 3분기 실적이 항상 안 좋아요. 매년 이게 거의 저도 롯데쇼핑을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어서 2020년, 2021년도 내내 그리고 봤었는데 회사가 3분기에 항상 일회성 비용이 나가요. 이게 아마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재산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에 항상 일회성 비용이 나와서 시장에 항상 충격을 줘요. 이게 올해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롯데쇼핑은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뭉개놨던 하나의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더 이상 영업권 상각이나 손상차손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한 번쯤은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가는 결국은 실적에 선행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는 나중 들어서는 사실은 다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올라간 거는 롯데쇼핑이 뭔가 호실적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EPS 곱하기 멀티풀이잖아요. EPS는 똑같아요. 멀티풀만 확장된 상태거든요. 성장성이 먼저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주가가 밀릴 경우에 한 7만 원 정도 선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의 매수가격이 너무 높아서 제시해드리지 않고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 라인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시세 지켜보시다가 궁금하실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지금은 딱 얼마 정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롯데쇼핑 봐드렸습니다. 저희가 늘 시간이 좀 야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통화하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같이 한 5년씩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제 전화 연결됐어요 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대한 많이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된다 모르겠어요. 지금 카라님 추가 매수해야겠어요 하시면서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못 봐드린 분들 내일도 실망 마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한 번 더 기억력을 짜내서 또 오늘 못 봐드린 분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짱 어떨까요? 내일은 정말 이제 주 중반으로 좀 접어두는데 반등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등다운 반등 내일짱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볼지 증상 차장님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까요? 저는 사실 이제 매크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지금 중요하게 보는 시장은 고용과 실업률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퍼지면서 고 밸류 종목들 2차전지를 제외한 그런 고성장할 만한 종목들이 있어서 먼저 주가가 슈팅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게 이제 피크를 찍었던 게 11월 말, 12월 초 이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1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빠졌고 지금은 딱 현재 한국에 머물러져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용이 꺾이지 않고 실업률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완전 고용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는 파월 의장의 고심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의 시장에서는 고 멀티플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가 2차전지인데 2차전지 종목들은 아마 실적 뜯어보면 다들 기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년 저평가 종목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멀티플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조금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대차, KCC, 현대모비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분들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더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지문상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진짜 쉬운 진단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02128-3388, 0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판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기분 좋은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